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9월 1일 일요일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청구마비의 계절 9월 첫 번째 일요일 경마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을 개편으로 인해서 45분 방송 1부로만 편성이 되었고요 하지만 매경주 간결하지만 임팩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많은 경주를 달아드리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쟁점 사항이 많은 혼전 경주 위주로 저희가 해설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임팩트 있는 내용 약속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외곽에서 감고 올라서는 그 중속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우승거리 재도전입니다 승급전이어도 선행 강공 주요할 수 있을 이번 탱고타임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빠른 페이스에 어느 시점에서 타임을 잡려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복병 가치가 있는 전력 중에서는 그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자원 베스트 이펙트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하고요 자 외천만 한두 더 있잖아요 7번 캐논슈터죠 7번 캐논슈터도 은근히 앞선 가담 능력이 있고 직전에는 오히려 선행이 독이 돼 마지막 게 좀 무너진 경향도 있는데 이번에 거리 내렸고 전기를 좀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 선두 선입형 마필이잖아요 1번 만석지기가 직전 산통에 여파여서 있는지 당일 체중의 한 16kg가 빠진 상황에서 그래도 1700 첫 도전을 복복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인코스트 2점 승급전이지만 1번 만석지기의 성장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훈련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이번의 경주 압박이 없는 전개가 되어있죠 이번에는 선행을 편안하게 나설 수 있는 탄탄한 인원은 이번 연기 훈련 성과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강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선두권에 대한 대화는요 저는 4번 퀸 오브 캠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행을 나설 수도 있을 전력이지만 이 말은 선입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퀸 오브 캠프 재밌게 보고 있고 5번 레이먼드 더 이상 이제 아낄 이유가 없죠 여기서는 57이라는 부담 중 지금 여기서 극복해내지 않으면 이 말은 계속 57로다가 계속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강공은 필요한 5번 레이먼드의 선정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9번 모스터 퀸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힘 한배 마지막 올려붙이는 원래 입상시 전개대로라면 1700m 결코 호락호락 물러설 말이 아니라고 보는데 모처럼 되게 편하게 선행을 나설 구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작과 라운컨의 스피드를 비교해봐도 저는 동작이 수월하게 선행을 간다고 보고 있어요 모처럼 편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동작도 이번 경주에서는 압박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무시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요편성이 그러한 레이스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의지적으로는 2번 터프그린이 이번에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여전히 전개 자체는 부담이 없고 탄력 자체에서 강하게 압박을 갈 수 있는 추입권의 마플도 없기 때문에 성장이 좋은 7번 시드니 망치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8번 최강팀 마을의 고가인 만큼 그 마을 값에 걸맞는 경주력도 이미 데뷔전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경주력 5번 올러브레이드는 데뷔전에서는 착시 불량이 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며 입상을 했고 직전에 선행 강공격장 아주 여유를 부렸습니다 5번 올러브레이드 저는 이번만 TK데이가 핵심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탈 능력도 좋고 탄력도 좋은 마피리라서 선행 갔을 때의 경쟁력, 전개 입점 TK데이 관심 받아주시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5등급 모델에서 단거리 충분한 검증 능력을 확인시켜준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악벽을 떨쳐내고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말 한두가 눈에 띕니다 도전권들의 전력도 정말 종의 한 장 차이 난타전 양상이 예측이 되는데요 서울 스타트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벽이 잡힌 말이죠 3번 한센 바로우주입니다 박원제 끌리는 악벽이 심각했던 말이고 선행을 나서도 그야말로 계속해서 무너졌던 말인데 멀루기수와의 아주 찰떡과 호흡 속에 최근에 좋은 능력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끌리는 악벽이 잡혀가고 있고 특히나 선행안이 조건에서 경합이한 선입 조건에서 지난 4월 28일 날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는요 아예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도 있었지만 후미인 코스 자리 잡고 차츰차츰 내측에서 격차를 좁히더니 마지막에 직선 내측에서 월등한 걸음으로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습니다 선추입 능력이 배양이 됐고 이제는 주행 안정화도 도모가 된 가운데 다시 한번 멀루기수의 제기용 찰떡공학기수죠 3번 한센 바로우주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외곽 11번 천계성 9번 블랙파티 여기에 1번 명마질주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11번 천계성은 대비 초에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지만 한동안 부진했죠 직전 경주는 당시 빠른 흐름이었던 나라라 힐이 이끌는 페이스 선두 외곽에서 차츰차츰 적차를 좁혀가면서 직선에서 한결 향상된 결정력을 발휘 한동안 한발 부족한 부분을 확연하게 해소시키면서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 입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1번 천계성은 직전 당시 4코너에서 다소 전기가 좀 쳐졌습니다만 재차 올려붙이는 근성으로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11번 천계성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9번 블랙파티가 직전 경주 초반 적극적인 선행을 모색 3코너 전에 선행을 받아냈습니다만 오히려 그 부분이 독이 됐을까요 자리 잡는 과정에서 살짝 힘소준이 많았던 듯 마지막에 한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편성에서는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도 있는 조건이고 아니면 선행만 보내놓고 외선에서 희망배 따라 붙는 전개로 2선 외곽에서 따라 붙는 전개로도 희망배가 잘 된 레이스를 하면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운영도 가능하기에 9번 블랙파티의 선전기 대치 충분하게 했고요 여기에 1번 명마 질주가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여건 속에 자리 잡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고 중위 외곽 돌고 좀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들어와 내선 인코스에서 수월하게 효율적인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들어온 1번 명마 질주의 선전기 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악벽이 잡혔고 이제는 전개도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까지 배양된 말이죠 3번 한센 바로우즈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센 바로우즈는 민별철 위원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로 기수가 기승을 해서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센 바로우즈라는 말을 상당히 안 좋아했어요 이 말이 참 뭐라 그러죠 저와의 그 연결고리가 좀 약한 그런 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센 바로우즈의 가장 큰 여태까지의 큰 악벽이라고 한다면 끄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왕년에 선행 나갔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이 그 끄는 습성을 교정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었었던 그리고 최근 들어서 멀루기 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그 끄는 습성이 잡히기 시작한 상황이죠 그 결과가 직전 경주 입상 최외각 게이트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악벽 교정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입마루 좋은 멀루기 수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인코스에 들어와 있는 것은 더욱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인정 여기에 9번 블랙파티 1번 명마질주의 선행 가능성까지 인정을 하는데요 11번 청계선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제가 추천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외곽이라도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이 너무 많고 그 중에서 이번 러키소천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말이 직전 경주에는 컨디션 난조라기보다는 체중이 당일 너무 크게 빠졌던 게 페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9번 블랙파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는 체중을 회복해서 나온다면 물론 전제는 달립니다 체중 회복해서 나와야 해요 체중 회복해서 나오고 일상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번 러키소천이 근성이 상당히 좋은 한 말이거든요 이번 러키소천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모두 실망감을 안겨준 말이죠 사연이 있었죠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전에는 체중이 빠졌고 지난 6월 경주에서는 초반에 진로가 막혀서 원하는 레이스를 풀어내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이고 김정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체중이 얼마만큼 회복해서 나오느냐 단소 조항 때문에 약간 떨떠름합니다 하지만 능력 자체는 의심할 수 없는 말이죠 당일 컨디션 체크 그리고 체중 증감 사항까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복병 가치는 충분히 논해볼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다섯 번째 말로는 이번 러키소천을 배정해 놓았는데 당일 컨디션 체크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서울 사경주는요 끌리는 악벽이 잡혔고요 찰떡궁합 기수, 멀로 기수의 제기용 3번 한센 바로우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고리 1700m 혼합 4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절대 강제가 없는 구도로 보여요 물론 1700m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도 상당수가 있지만 최근에 전개 미스 컨디션 난조로 작성권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서로 간에 해볼 만한 상대 구도 만나서 최근에 졸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구도로 보입니다 1700m 레이스 유리한 경주 조건과 전개 여건 또한 컨디션이 향상된 마필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지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경주 6경주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거리죠 1700m 거리가 최적화되어 있는 말들 컨디션 회복색 뚜렷한 말들의 선전세를 이어갈지 이어가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9번 코린 그 중심에 놓고 추천드립니다 직전 경주에 너무 너무 아쉬웠어요 왜 머리차로 져야 했을까 뭐 현장에서 보고 계시던 분들은 엉마엄마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죠 하지만 이제 코린이라는 말 자체가 직직전 경주의 1700m 첫 입상에서 도전할 때와 같은 걸음을 그 복귀 상황에서는 같은 걸음을 보여줬었다라는 부분에서 결정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초반에 조금 더 힘을 썼던 것이 그것이 약간의 뒷심 부족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더 아쉬웠는데요 자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빠른 흐름까지 경험을 해봤다라는 무기를 하나 더 장착을 한 코린입니다 상승세 컨디션 여전하고요 직전에 서륙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까지 9번 코린의 선전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대만으로는 5번 영스톰, 7번 카일라스 댄서, 8번 관악함성 등을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중에서 5번 영스톰은 직전 경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더라고요 사전 인기도상에서는 1, 2위를 했었던 말이에요 이 당시 경주가 제 방송 추천 경주였죠 당시 영스톰을 가장 마지막 순위에다가 추천은 드리긴 했는데 당일 속보를 통해서는 분명히 이 말은 1,300m 안 되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00m가 적정 거리예요 왜냐하면 초반 가속이 붙는 속도가 좀 늦어요 초반에 붙이려면 굉장히 무리해서 붙여야 되는 유형이라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걸음, 자신의 축복을 모두 활용하는 희망백을 하기 위해서는 1,700m이 최적거리다 즉 최적거리 출전하는 5번 영스톰 역시 이번 경주의 서륙전 기대해보겠고요 7번 카일라스 댄서는 그동안 부담 중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빨랐던 흐름 때문에 고전을 해왔었던 전력인 것 인정합니다 이번에도 흐름이 결코 느리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부담 중량과 호흡을 맞춰왔던 김용근 기수와의 입마 호흡 여기에 플러스 직전에 조금 안 좋았던 허리가 지금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 회복세 이 부분을 점수를 줄 수 있는 대목 8번 관악함성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한 번 안장을 곧비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악함성도 아예 빠른 흐름 레이스가 불리한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 편성에서 선입권의 자리 잡기 초반 자리 잡기가 관건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관악함성은 현 등급에서는 장거리 경쟁률이 충분하죠 9번 콜윈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꼭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이미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9번 콜윈 직전에 그야말로 통안의 머리차 3차의 성적이었고 많은 팬분들의 원성을 사게 된 단추를 제공했었죠 최범윈 기수가 재기승합니다 이거는 해결해줘야죠 능력상으로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1700m 입상 한 자리 꽤 찰 수 있는 말로 김재용 의원은 9번 콜윈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최근에 한 발 좀 부족한 면모를 보이지만 분명 1700m에서 보여줄 걸음이 많은 마필 선정해 주셨는데요 5번 영스톰이나 7번 칼라우스 댄서 5번 영스톰 같은 경우는 1700m가 적정 거리죠 여기 한두 건에 보면 1번 맹주가 있습니다 참 계륵 같은 말이에요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1700m 분명 유리한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당시 대변화가 입군의 페이스 2선에서 응수를 했고 당일 체중이 좀 많이 불었었죠 이 편성에서는 1번 맹주가 발 빠른 선행마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코스위점도 좋지만 아예 의도적으로 1번 맹주가 선행 주도 레이스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소 주행 시 자세가 좀 높게 형성되는 그런 면모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서는 1700m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1번 맹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1번 맹주가 선행마일 거다라고 아마 제가 방송에서 제일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선행을 나가줘서 고맙기는 한데 이후에 결정력을 보이지 못해서 속도 상합니다 추천드린 것을 포기한 게 지금 벌써 올 봄부터 포기를 한 것 같네요 선행을 나섰을 때의 결정력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도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편성 역시 녹록지가 못하네요 당장 바로 옆에 3번 에버더 챔프가 선행 강공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8번 관악함성과 7번 카일라스 댄서 9번 코링까지 함께 가사를 해준다면 1번 맹주는 또다시 맥없이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직전에 아쉬운 머리채 삼착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과 또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9번 콜윈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목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1700m 적정 거리 출전 전기기점을 살리고 상세 좋은 말로 엄선해 추천드릴 이를 중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4등급 무대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 출전하는 레이스가 되겠고요 최근에 전기가 다소 어렵게 풀어나가며 전기가 꼬여서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들도 있죠 이번에 과연 이 1300m 레이스 은근히 빠른 선행마도 눈에 띄는 구도이고 이 페이스에서 유리한 전기기점을 살려 입상 한자리 도전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을지 인기마 접전 레이스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높은 혼전도라고 보고 있어요 접전이랑 혼전이랑 같은 표현으로 쓰시니까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이유는 다수의 선행마 포진해 있는 것 맞고요 거리 1300m 이 현 등급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말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4번 이스크라의 적임 안장 재교체가 좀 더 눈에 들어오네요 4번 이스크라는 이미 5월달 경주에서 안토니오 기수하고 호흡을 마치면서 추입 탄력을 보여주고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시 좀 더 빨랐던 세력들에 의해서 3위까지 밀리긴 했습니다 잡아내지 못했던 거죠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유승학에서 호흡을 마치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직전 경주도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었어요 직전 경주에서 이스크라가 인기를 모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원더풀 트루스가 이끌었던 페이스인데 거기 컬러풀 조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는 이스크라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해진 편성입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인코스에 있는 1번 스마트 아델 혹은 6번 인디 레이디로 보이거든요 외곽으로 밀려있는 말들 중에서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앞선에 공략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여기에 3번 신청 사달도 선행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력이죠 4번 이스크라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본인이 입상을 차지하게 된 최적의 편성을 만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컨디션 올라와 있는 지금이 입상 타이밍이다라는 판단입니다 9번 사바킹덤 직전 승급전에서는 역시 빨랐던 흐름 불량주로 컨디션 속에 좀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멀로 기수가 굉장히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는 선행말을 굳이 선이 부르다가 희만배를 통해서 본인의 기승술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곤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 많은 원성을 역시 들었던 기수이기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었는데요 음 어쩔 수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본인도 이 한국당에서 계속 기수생활을 하려면 선행에 대해서 선행 딱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사바킹덤 같은 경우에도 앞선을 공략했을 때 성적이 좀 더 좋다라는 부분 2선까지는 여유가 있는 말이라는 점에서 멀로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보겠습니다 3번 심청사달은 앞서서 설명드렸고요 10번 스트롱 걸쳐도 예전에 멀로 기수가 선행일 순을 시도했던 전력이기도 하죠 현 등급 직전 승급전에서 3위까지 차지하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문세형 기수로의 안장교체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기승 기수마다 스타일들이 있죠 최근에 멀로 기수가 생각보다 인기마 혹은 약간의 복경 전력을 좀 능력을 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최근에 한 2주 동안 감지가 됐는데 김지영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선행 많은 점 선행 욕심을 좀 내야 돼요 단거리는 그 부분 멀로 기수 파이팅 기원해 봅니다 그렇죠 4번 이스카라는 직전에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편성이 워낙에 강했잖아요 이 편성은 충분히 맞상대들이 해볼 만한 상대구도고 이미 동거리 1300m 현 등급에서 극복을 해냈던 전력이기에 4번 이스카라의 선정기 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10번 스트롱 벌처는 직전 경주 가벼웠던 주력 컨디션에 당시 딕시어게임 매니그랜드 앞선에서 결판 나온 게임에서 선두권과의 초반 격차를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죠 한마디로 좀 적극성이 초반에 결여됐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문세형 기수 초반 전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앞선에서 풀어내는 유형의 기수죠 10번 스트롱 벌처 직전에 3차기 아쉬움 만회할 듯하고요 자 이제 선행마들의 전력을 봐야 되는데 은근히 많아요 선행마가 액면에 가장 빠른 선행 능력을 보였던 말은 6번 인디레이지지만 3번 심청사달과 1번 스마트 아델도 눈에 띄고 여기 5번 백산 매니퀸도 있어요 과거에 이제 강공선행 작전으로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도 있는데 오랜 공백이 있었죠 지난 4월 달에 마방 이적도 있고 지난 6월에 주행 심사도 받았는데 최근에 요배통 병력 체크가 되긴 합니다만 글쎄 요편성에서 혹시 5번 백산 매니퀸이 선행을 나서준다라면 1순기 대치가 있는 복병 세력이 아닌가 싶은데 김지영 의원 5번 백산 매니퀸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행만 나서준다면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는 전력인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선행이어야 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추천을 참아 못 드렸습니다 공백에 적응하는 모습 본 이후에 추천드려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서울 7경주는요 직전에 간편성에서 고전했지만 이번에 해볼 만한 상대 구도에 게이트 현 쪽 전개도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4번 이스크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빈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1월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200m 헌압 3등급 8두엠 앞에 출전하는 플레이스 네 일요일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방송 추천 경주 구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서울 구경주는 앞전 8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편성 출점만은 단촐하지만 자력 입성 기대치가 높은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한 절반 정도의 마필들이 모두 자력 입성이 가능한 접전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우선 주목하는 말은 5번 대군 재패입니다 직전에 1400m 거리 현 등급에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5번 대군 재패는 과거 선행 일변도 레이스 운영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게 했고 직전 경주는 3선이 갇혀가지고 모레마크 전개를 펼치면서도 1400m를 뚝심으로 이겨낸 말이죠 이번에 7번 크레이지 팩터가 이끄는 선두 페이스 단촐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요 직전 대비 내린 1200 거리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을 유감없이 활의할 5번 대군 재패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도전권들 선행 나설 7번 크레이지 팩터를 중심으로 4번 인천 체프 여기에 선무 매치 캡틴이 가세하는 형국이죠 7번 크레이지 팩터가 지난 2월 달에 실격 이후 절취 부심 후두 성형수를 받았습니다 좌우드 편마비로 인해서 호흡기가 좋아졌는지 직전 경주 강공 선행 객장을 펼치며 물론 불량주력 컨디션이었습니다만 여유있게 1200m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이번에 정상 주기도 돌아왔고 부중은 5km나 대폭 올랐습니다만 요편성에서도 7번 크레이지 팩터가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구도고 1승기 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7번 크레이지 팩터가 되겠고요 3번 매치 캡틴이 역시 과거에는 선행 강공 작전으로 단거리를 극복을 해냈던 전력인데 꾸준하게 질취 부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직전에 입상이라는 결과물로 꼽혔죠 직전 경주 3번 매치 캡틴은 불량주력 컨디션에 크레이지 팩터가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를 중위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면서도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 가벼운 주력 컨디션에 하이페이스를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이제는 선두 레이스룸에 따라서 전기 작전 구서가 상당히 다채로워진 3번 매치 캡틴 강조를 드리겠고요 4번 인천 치프가 최근에 1400m, 1700m 모두 좀 아쉬운 착수권이었고 직전에 코너 4개짜리에 1700m 도전해서는 약간의 코너링 미숙도 보였던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내린 1200m 거리 4번 인천 치프의 선전기 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구경주는요 선두 레이스 슬음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자유전개마저 내린 거리 연투기 대치 높은 5번 대군 재패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합니다 근데 자꾸 압축하지 마세요 이 경주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이제 압축 얘기까지 나오시는 거겠죠 우선 짧게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7번 크레이지 팩터가 직전에는 인코스였고 가벼웠어요 선행일 수는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외곽으로 밀렸고 무겁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도 직전에 보여줬던 선발력이라고 하면 어차피 외곽 게이트라도 편성이 단출하기 때문에 초반 전개에서 앞선 장하기에는 어렵지 않게 성공하지 않을까 싶고요 선행을 다시 한번 나서준다면 1순기 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혹시 선행에 실패할까 봐 물론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었던 3번 매치 캡틴의 추입 입상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어린 말들은 이제 실수성에서는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스피드를 봐야죠 그 스피드면에서 저는 좋아지고 있는 말 2번 프로함성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에 매치 캡틴하고 4분의 3만 신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물론 덜미를 잡힌 걸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아쉽습니다만 프로함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현종 기수가 세 번째 기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컨트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전 경기지에도 복병으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쌌었는데 잡혀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남들이 크레이지 팩터 같은 경우가 높아졌으니까 좀 더 유리해지지 않았을까요? 이번 프로함성은 어떻게 평가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저도 껄끄러운 마필로 평가를 해요 말씀드린 사두의 추천마 외에는 당연히 이번 프로함성이 가세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경기 업고는 좋아 보입니다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 불량한 여건 가벼운 뒤로 크레이지 팩터가 이끌는 페이스에 외곽 다소 적극적인 레이스 다소 무리한 전개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 안쪽 게이트에 51km의 유리한 부담 중량입니다 당일 컨디션 여부 좀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 빠른 페이스에서 충분히 단거리는 검증을 받았던 전력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프로함성 당일 컨디션 체크를 해보고 복변같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구경주는요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자유정기의 이점을 극대화할 연투기 대치 높은 5번 대군 재패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하이페이스 단거리 유리한 마필 또한 컨디션 절정의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육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육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모드에서 현 등급에서 일치 월정하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승급전 나서는 능력 상승사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르기프상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눈에 띄는 말은 외곽의 12밤 찬란한 미소입니다 최근에 장거리 1800m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사의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코스 2점에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여유있게 2차 입상을 했는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만 게이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항상 전개를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미 1900m 거리까지 목차 3차기였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개가 좀 처지고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으로 3차까지 했던 말이죠 이번에 적정거리 1800m 출전 앞선에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할 만한 선행마들의 전력이 그닥에 눈에 띄지는 않고요 어차피 최외각 게이트더라도요 12번 찬란한 미소가 초반 전개에서 최소한 2선 자리 잡고 다시금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하죠 12번 찬란한 미소 연투 대치 높은 중심바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안쪽에 2번 록 초이스를 필두로 10번 킹스턴 하버 승급전화선은 4번 스타로드까지 가세하는 구도가 되겠는데요 2번 록 초이스는 최근에 아주 폭발적인 상세를 보이고 있는 3세마죠 지난 6월 16일 날 농림축산식품장관배 2000m 상간만 마지막 경주 우승을 하면서 다시금 3세 최강의 자의 반열에 오른 말이 바로 2번 록 초이스인데 2번 록 초이스의 장점은요 초반 선두권과의 격차가 벌어지더라도요 뒷직선에서 외곽 감아 무빙 전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전개로 농림축산식품장관배 우승을 차지했던 말이 2번 록 초이스죠 직전 경주는 아예 초반에 잡고 후미에 있다가 뒷직선에서 야금야금 격차를 좁히더니 역시나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 이번에 승급전 나서지만 2번 록 초이스 4.5km나 대폭 감량 혜택을 받았고요 앞선 선두권 레이스룸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2번 록 초이스 승급전에서도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직전에 3차 계약심은 10번 킹스턴 하버가 과거에는 외치기된 악벽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교정이 되면서 좋은 능력을 보이는데 직전 경주는 맞상대로 압박마요 당시 로얄하트한테 막판에 덜미를 잡히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적정거리 출전 10번 킹스턴 하버가 되겠고요 4번 스타로드가 최근에 역시 연전연승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몰에 민감성을 노출했던 지난 5월 26일 경주에서도 후미 쳐졌습니다만 압도적인 추입으로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는 중위권 희망배로 3코너부터 스포트 아주 좋은 능력으로 입상을 했죠 이번에 승급전의 1800m 재도전 직전에 입상거리죠 4.5 감량 혜택까지 4번 스타로드의 북병가치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6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선두 레이스크림에 상당히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12번 찬란한 미소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삼두 도전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회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저도 찬란한 미소 인정하고요 대신에 이제 충마 쪽에서도 약간의 사연이 있겠죠 10번 킹스턴 하버를 저는 가장 중심에 놓고 찬란한 미소를 추천드리고 있고 록초이스도 함께 추천드리고 있고 4번 스타로드까지 4번 스타로드 점핑 출전인데도 우리 두 위원 모두 다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이 말이 갖고 있는 기본 스피드와 직접 보여줬었던 그 잠재력 그리고 무엇보다 무거웠던 주로에서도 57이라는 부담중력이 짊어지고 날라 들어왔었던 그 탄력이 저는 아주 뇌리에 박혀서 부담중량을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점핑을 한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환영입니다 또다시 그 57 달리고 그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점핑 예임에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추천하고 있는 말들 중에서는 지금 선행과라고 할 수 있는 게 12번 찬란한 미소인데 찬란한 미소가 너무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점은 저는 불안 요소로다가 지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록초이스의 저기 만장이 바뀌어 있다는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뭐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김재영 의원도 워낙에 정밀하게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12번 찬란한 미소가 원래 임성칠 기수 기용으로 최근에 두 번의 영지 우승을 했는데 임성칠 기수가 12번 찬란한 미소를 기승하고 이번 록초이스는 이성재 기수의 기용인데 일단은 정계상으로 보면요 12번 찬란한 미소가 굳이 선행을 편하게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장거리 무대에서는 충분하다라고 평가가 들어요 또한 최외각 게이트 배장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무리하게 초반에 앞선 장악하려고 힘 소진을 하는 것보다 안쪽에 있는 어떤 말들이 선행을 나서더라도 2선 외곽에 붙여가지고 희망배 선입전이라면 직전에도 딱 그런 정계였는데 어찌 됐든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전력이고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직전처럼만 2선에서 심함을 잘해준다면 동거리는 너끈히 입상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록초이스는 이성재 기수와의 아마 첫 호흡이 될 텐데 얼마만큼 입마 호흡을 잘 갖춰 나가느냐 관건이 되겠죠 그렇지만 전개를 상당히 창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무빙 전개로 앞선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찌 됐든 12번 찬란한 미소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선행 안 나가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부산 육경주는 적정거리 출전에 선두권에서 유리한 정계 운영이 다시금 가능한 12번 찬란한 미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오리 2400m 혼합 2등급 두 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를 편성 중에 서울 경화 편성 중에 은근히 혼존도가 높은 레이스로 보입니다 자료 깊상지 대체를 가져올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공백이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도 충분히 재능력 발휘할 수 있는 말도 눈에 띄네요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등등으로 상당히 변수가 작용할 접전 레이스 10경주는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1400m라는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거리 출전에 있는 말들 위주로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그 중심에 9번 삼성동행 먼저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직전 1200일 때 약 추천은 드리면서도 약간 불안을 했어요 아 이 말은 1400m가 더 잘 어울리는데 좀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등 하더라고요 더 빨랐던 울트라펄치의 선행은 끝내 잡아내지 못했었던 그래서 산마신차에 큰 격차가 났었던 그 걸음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여타의 추인마들의 추격들은 모두 다 따돌렸었던 그 끈기는 매력이 있었죠 삼성동행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선행 이후 버티기, 라스트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파워 이것이 거리가 는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삼성동행은 거리가 늘수록 더 유리해지는 유형인 거죠 그만큼 초반 스피드와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처음에 붙인 가속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말이라는 거 적정거리입니다 연투기 대체 가장 높은 9번 삼성동행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8번 문학스나미 그리고 12번 페네트로 3번 러키루키 추천드립니다 이번 편성이 좀 까다롭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공백이 긴 날들 이 말 분명히 능력이 있었던 말인데 공백이 긴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8번 문학스나미는 승급전이기 때문에 약간 고민 저도 약간 고민 왜? 직전보다 부담 중량이 높아졌어요 승급전인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번 문학스나미가 갖고 있는 초반 순발력은 삼성동행과 견주었을 때 밀리지 않는다 라고 보이고요 두 마리가 경합을 해도 상관없어요 두 마리 모두 다 힘과 근성이 좋은 마리라서 경합을 한다면 선입권이 모두 무너지겠죠 이 두 마리가 그대로 한 바퀴를 1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긴 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록 부담 중량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어도 8번 문학스나미가 갖고 있는 파워는 여전히 무시하기 힘들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들 대안이 될 수 있는 말 8번 문학스나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휴양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12번 페네트로 역시 1400m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선행도 되고요 추입도 된다라는 부분 영리한 기승수를 보유하고 있는 최범윤 기수와의 호흡을 기대해보겠고 3월 럭키루키도 선입권에서 응수하기에는 가장 최적입니다 제 심대 모습을 보니까 체중이 많이 불어서 나왔는데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이 말은 항상 마체가 작았던 것이 한 가지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골막염 때문에 계속 체중을 찌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자기 체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럭키루키가 갖고 있는 근성 역시 근성과 스피드 역시 비록 외산마 2등급 외산마들과 같이 뛰고 있는 경주를 하더라도 쉽게 밀릴 전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9번 삼성동행 선전 가능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 나머지 추천말들의 선전까지 함께 응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멀로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직전에 또 입상을 했던 9번 삼성동행 과연 늘어난 1400m에서는 어떤 능력을 보일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과거 지난 5월 5일이었죠 1,400m로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선행관 공작전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멀로 기수의 기용 직전에는 발주가 썩 맥크로우지 못했습니다만 선두 외곽 가담하는 전개에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했고 1,200 거리였잖아요 자 이번엔 9번 삼성동행 역시 1,400m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전개의점을 살려볼 말로 보입니다 9번 삼성동행의 8번 문학스람이 최근에 연전전승의 상승세죠 승급전에서도 너끈히 극복을 해내리라 적정 거리이기 때문에 평가가 됩니다 자 여기에 그래요 9번 삼성동행과 8번 문학스람이 조하 김지영 의원이 이 두 마피를 가장 우선순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복병 가치가 높은 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는 4번 알파칸이 눈에 띕니다 직전 경주 불량 유력 컨디션의 1,400m 레이스 하이페이스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훈이 쳐졌습니다만 마지막에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는데 그때 입상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골드마운틴의 멀로 기수의 괴력의 기승술로 아쉽게 삼착에 머물렀죠 출발 후 직선 구원이 가장 1,400m가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과거 장거리 1,900m까지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고 4번 알파칸이 1,400m 적정 거리로 보이는데 마지막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4번 알파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확실히 알파칸이라는 말이 노련한 말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직전 경주 내용을 통해서죠 마방마다 말을 키워나가는 방식과 스타일, 질주, 수성 같은 게 많이 달라지는데 왕년에 38조에 있을 때는 알파카는 무빙선행이었죠 혹은 선행이었던 말이에요 선행선입형에 좀 더 가까웠다고 한다면 54조 마방 스타일에 받게끔 훈련을 바꿨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첫 도전이 불안했었거든요 이게 바로 추입으로 될까? 바로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다만 이번 경주 흐름은 직전 경주처럼 선행말들이 모두 무너진다고 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즉 추입으로의 전환을 해낸 4번 알파칸이 올라오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 그렇다고 왕년에 선행으로 나가기에는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선행선입형의 빠른 흐름의 말들 위주로 추천을 드렸고 추입마보다는 앞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먼저 전망을 해봅니다 네, 10경의 1400m 거리 아무래도 선두선입권에서 결론이 날 경주로 예측이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9번 삼성동행이 되겠죠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적정거리 출전의 9번 삼성동행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복병마을을 찾아라 마지막 10일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1등급 경주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1등급 경주는 그 걸음이 다 나온 그 마필들 또한 능력을 확인받은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요일 마지막 경주 1등급 경주는요 일단 편성 자체 그리고 인기마의 구도를 보면요 외곽의 12번 티즈 플랜 그리고 11번 구통사 직전에 또 입상전력이었던 4번 삼성불패 등이 많은 관심을 받을 그 레이스로 보이는데 경마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숨겨진 복병전력 분명 이 11경주 1등급 편성에 있어 보입니다 김지용 의원 역시 11경주에 액면성의 인기마를 제쳐 이기고 입상 도전 가능한 복병같이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액면성의 인기마가 확실하게 뭘까가 더 궁금해지는 경주인 것은 분명해요 저는 내심 6번 문학주의 7번 스피드주의 등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10번 토스코노바켓이 인기가 있든 없든 이번 경주는 좀 편성의 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한번 해보면서 복병마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토스코노바켓은 직전 경주 오너스컵에 내려갔었던 말이죠 오너스컵에 내려가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억어지죠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내리진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강마들과의 경험을 쌓았다 이 최강작급 말들이잖아요 오너스컵이라는 것은 그 오너스컵 이후에 계속해서 성공한 애들은 코리아컵 쪽으로 선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배우 나가는 그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깊은 대상 경주거든요 상대 말들이 강했기 때문에 순위권 성적에 머무르기는 했습니다만 6위 정도의 성적이면 토스코노바켓으로서는 자신의 능력은 검증을 받았다라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현 등급 1등급에서도 1등급에서도 3위 2위 성적을 갖고 있는 전력이에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전력 토스코노바켓에 살아나기 시작한 호전 세 걸음 이번에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1등급 장거리 무대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2월달에 1800m로 강토마에 이어서 이착을 했던 10번 토스코노바켓 역시 직전에 대상 경주는 상대가 강했다라는 부분이 입상 실패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더라면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의 10번 토스코노바켓이 선전기 대치가 상당히 높다 김재용이 형 강조해 주셨고요 민병철은 9번 장산카우보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에 연달아 장거리 무대 1등급 3착 3착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항상 전개가 쳐지면서도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꾸역꾸역 뛰는 게 아니라 초중반에 철저하게 희망배하고 마지막에 한 발 쓰는 전략인데 직전에 구통사가 그야말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던 그 경주에서 마지막에 아쉽게 3착이긴 합니다만 걸음이 좋았어요 이번 경주 역시 1800m 거리 내린 1800m지만 혼전 중 막판에 한 발 충분히 가능한 말이 9번 장상카우보이로 평가가 됩니다 민병철은 9번 장상카우보이를 강조 드립니다 1월 마지막 경주 10일 경주는요 액면의 인기맛보다는요 저희가 강조해 드리는 김재용 위원의 10번 토스컨너바켓 그리고 민병철의 9번 장상카우보이 2대 마피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을 기편으로 저와 김재용 위원이 2명이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좀 더 보완할 부분은 저희가 상의해서 좀 더욱더 어떤 좋은 코너들을 만들거나 혹은 더 집중력 있게 심층이 있는 심층 분석한 내용을 저희가 새로운 코너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휴장전 마지막 경마일이 됩니다 추석 휴장전의 마지막 결승전이 될 다음 2주차 9월 1주차 경마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컵 큰 경주도 있죠 어느 때보다 중요한 휴장전 경마 다음 주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